자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 바로 너비우선탐색입니다. 너비우선탐색 같은 경우는 특정한 데이터를 탐색할 때 너비를 우선으로 해서 탐색을 수행하는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즉 당장 어떠한 시작점이 있을 때 이 시작점과 가까운 것 위주로 먼저 탐색을 하겠다는 거죠. 특히 기본적으로 BFS 같은 경우는 맹목적인 탐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탐색기법입니다. 너비우선탐색 같은 경우는 또 기본적으로 최단경로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최단길이를 보장해야 할 때 또 많이 사용이 돼요. 흔히 미로찾기와 같은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제 이러한 너비우선탐색 알고리즘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Q입니다. 이 Q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걸 반드시 먼저 처리를 해준다는 점에서 너비우선탐색을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한번 어떠한 그래프와 Q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너비우선탐색을 진행할 때는 바로 맨 처음 노드 1을 이 Q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시작노드가 Q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이 시작노드를 방문했다고 이 방문처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 방문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빨간색깔로 바꿔주는 걸로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BFS를 수행하시면 돼요. Q에서 한 개의 노드를 꺼내고 그 꺼낸 노드에서 연결되지 않은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방문하고 차례대로 Q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반복해주시면 BFS가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1을 꺼냈으니까 1을 꺼낸 이후에 방문하지 않은 2와 3을 이렇게 Q에 넣어주고 방문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2를 꺼내야겠죠? 이렇게 2를 꺼냈어요. 꺼낸 이후에 2와 인접한 노드 1, 3, 4, 5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4와 5를 이렇게 Q에 넣어주고 방문처리를 해준 거예요. 즉 이제 이렇게 1, 2, 3, 4, 5가 다 방문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Q에 있던 3을 꺼내가지고 3과 인접한 노드 6과 7을 방문처리해주고 Q에 넣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4, 5, 6, 7을 다 꺼내주시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이 다 Q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렇게 Q에서 꺼낸 순서를 보았을 때 1, 2, 3, 4, 5, 6, 7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BFS가 수행되는 노드의 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1, 2, 3, 4, 5, 6, 7이 남았으니까 1에서 가까운 것 순서대로 출력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너비우선 탐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거리가 먼 4, 5, 6, 7은 가장 마지막에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즉 1과 2의 거리가 지금 간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잖아요? 즉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건 먼저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가 1인 것, 1과 한 개만큼 떨어져 있는 것, 즉 이렇게 거리가 1인 경우에는 2와 3이 있으니까 바로 출력이 된 거고 이제 2와 3을 거쳐서 거리가 2인 것들 있잖아요?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2인 것들, 이 4와 5, 그 다음 6, 7이 다 차례대로 출력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과 가까운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게 바로 너비우선 탐색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너비우선 탐색을 실제 Q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C++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C++STL 라이브러리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C++ 전용 헤더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Q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다뤄본 예제에서 원소의 개수가 7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방문 처리를 위한 C라는 이름의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C는 체크드의 약자로서 그냥 방문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 7에서 1만큼 더해준 8개의 벡터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 노드의 인덱스가 1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즉 1부터 7까지 인덱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개만큼 공간을 차지해 준 거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바로 한번 bfs라고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q를 만들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q에 이 시작점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처리를 해준다고 했었죠? 이제 반복적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q가 빌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q에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변수 x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x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i는 0부터 현재 q에서 꺼낸 그 원서와 인접한 노드들을 전부 다 하나씩 방문을 하면서 그 인접한 노드를 현재 방문을 한 상태라면 무시하고 방문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q에 담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과 정확히 일치하게 소수 코드를 작성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실제로 bfs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1은 2와 3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백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한 3 또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에서 2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2 또한 1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2 또한 그 인접 노드로 1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3 또한 마찬가지로 1을 인접 노드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하나의 간선마다 이렇게 두 개씩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2 또한 넣어줄게요. 2 같은 경우는 3과 연결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3도 2와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또 4와 연결이 되어 있죠. 4 또한 2와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는 5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그래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연결된 상태를 코드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한번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bfs라는 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점은 1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 보시면은 자 성공적으로 너비우선 탐색이 시행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너비우선 탐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비우선 탐색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실제로 그것을 소스코드로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너비우선 탐색이 실제로 다른 알고리즘에 갓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즉 bfs가 다른 알고리즘에 적용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bfs 자체는 사실 그냥 탐색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bfs가 이곳저곳에 아주 다양하게 응용이 될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 bfs를 공부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